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프로 떨어진 겁니까? 그나마 조금 장중저점에서는 돌리면서 끝나서 이 정도 빠졌는데 일단 지수부터 말씀드리는 게 좋겠네요. 다우 지수가 2.09% 하락을 했고요. 대용주 위주로 모아놓은 스탠다드포스 S&P500 지수가 1.59 그리고 나스닥이 1.06 빠졌는데 2, 3시경이가 제가 요즘 자꾸 깨더라고 더워서 그런지 보니까 2%대 다 빠진 거예요. 3대 지수가 다 아이고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래도 종가 부근에서 조금 말아올리면서 낙폭을 조금 회복하면서 끝난 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각각 순서는 다우, S&P, 나스닥 이렇게 나갑니다만 0.52, 0.97, 1.87 이렇게 빠지면서 4주 만에 일제히 하락 전환, 주간 단위로 4주 만에 하락 전환을 한 건데 이번 주 첫 거래일부터 일제히 2% 안팎의 급락세를 보인 거죠. 그리고 중소형주의 러셀 2천 지수도 이날 1.5%를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왜 빠졌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건 이거 지수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사상 최고가 계속 경신하면서 이른바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커졌다. 그래서 고점 논의 힘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른 경기 성장세의 둔화 우려. 이게 월요일 증시를 강타한 건데 CDC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18일로 끝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입니다. 지난주에 2만 6천 명인데 이게 한 달 전에 1만 1천 명에서 2배 이상 2.5배 정도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CDC 국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코로나19의 재확산은 백신 미접종자들의 팬데믹이다. 지금 미국 사람들 백신을 굉장히 많이 맞았잖아요. 그런데 백신 미접종자들이라는 표현도 저는 안 맞는다고 봐요. 미접종자라는 게 뭐예요. 어제 저도 53, 54세 이렇게 해서 예약했는데 12시 다 돼서 했어요. 8시부터 시작해서 접속이 안 돼요? 제가 해서 못 했을 거예요. 아마 인내심의 한계 때문에. 온 가족이 총동원 대상? 온 가족이라고 하면 세 가족이니까 딸내미 시켰지. 그런데 어쩌면 해내긴 했는데 우리는 먼저 맞으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어떤 거라도. 그런데 미국은 지금 미국에서 여기 채팅창에도 많이 들어와 계신다면 그냥 약국에 가면 묻지도 말고 그냥 놔준다는 거예요. 하물며 도넛스도 주고 예를 들면 로또도 주고 주에 따라서. 그런데 미접종자가 아니라 내가 불접종자야. 이 사람들은. 이게 문제라는 거죠. 안 맞는 사람들도 많죠. 안 맞는.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팬데믹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말로 가면서 9월, 10월 넘어가면 완전 면역이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그런데 그거 물 건너갔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경기 민감주들이 흘러내린 거죠. 대표 항공주죠. 델타항공이 3.74%가 빠졌고. 보잉의 경우는 4.94, 거의 5% 빠졌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죠. 셰브론과 엑슨모빌이 2.7, 3.44.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경기가 둔화되면 은행업도 안 좋아진다. 그래서 JP모건, JC가 3.25, 벤커브아메리카 2.6, 골만삭스가 2.76. 이렇게 대표 금융주들도 속낙세를 보였는데 기술주가 그나마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애플도 꽤 많이 내렸는데 2.69가 빠졌고 마이클소프트, 아마존 주가가 1.33, 0.67. 다만 테슬라의 경우에 0.31%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럼 어디로 돈이 갔냐. 증시에서 빠져나온 돈이 다, 거의 다. 어쩌면 더 더해서 미국 국채로 간 것 같아요. 채권으로 달았어요. 그런데 미국채 10연물 금리가 1.2% 아래까지 빠졌습니다. 장중에 1.17. 보세요. 이게 도달 전인가요? 1.78까지 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중에 지금 확인해보니까 1.18 정도로 끝났는데 엄청 빠진 겁니다. 이 정도 빠지면 채권 상한가 친 거예요. 우리 흔히 채권 트레이더들이 오늘 채권 상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이 벌어진 거예요. 미국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국채 수익률이 빠지면 당연히 반대쪽으로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이 국채 시장으로 엄청 몰렸다는 거죠. 이게 올해 2월 달부터 오르기 시작했던 거 아니에요. 국채 금리가. 1월 말, 2월 초부터. 그때 2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원상복귀를 한 겁니다. 결코 인플레이션 우려 혹은 그로 인한 금리의 급등으로 인한 주가의 발목 잡기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글로벌 팬데믹 이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미국 경기가 그렇게 좋을 거냐라는 그런 회의론이 금리의 하락을 불러일으켰고 금리의 하락에 오히려 주가의 발목을 잡는 전혀 예상 밖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언젠가 한 번 드린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어제는 위험 자산을 다 셀 오프하고 안전 자산 쪽으로 여기도 어떤 분이 도망쳐, 도망쳐 그런 식으로 가버린 거죠. 나 안전한 데, 세이프한 데 가 있을래. 그 위험 자산의 대표가 뭐냐 하면 주식도 주식입니다마는 국제 유가입니다. 7% 이상 폭락했어요. 하루에 국제 유가가. 그래서 뉴욕 상업거래에서 8월 인도 본 텍사스 원유죠. WTI가 전 거래일 대비해서 7.5% 내린 66달러. 80달러, 90달러 간다고 하는 게 66달러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낙폭으로 따지면 작년 9월 초 이후 거의 10개월 만에 데일리 낙폭으로 가장 컸고요. 2개월 만에 최저치, 2개월 동안 계속 올랐던 걸 하루 만에 반납을 한 거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월가의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변동성 지수, 이른바 빅스 지수가 올라가게 돼 있죠. 21.95% 올랐습니다. 유럽도 어제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 일부 전해드렸겠습니다마는 뿌지 100, 그러니까 영국, 런던 증시죠. 2.34 빠졌고요. 그리고 독일 프랑크의 프랑프루트 닥스 30 지수도 2.61. 그리고 깨끗이 수죠. 프랑스, 파리의 깨끗이 수도 2.54 이렇게 빠졌습니다. 왜? 역시 코로나예요. 영국은 어제 무슨 데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이트클럽하고 이런 데 그냥 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코로나19와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코로나19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많이 다르라는 거죠. 뭐 우리도 지금 심각하죠. 한 천몇백 명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몇 몇 명씩 나오잖아요, 우리는 지금. 네, 몇 몇 명씩 나오는데 관계없이 그냥 들어가서 부비부비하고 그러니까. 거의 그냥 독감처럼 독감 정도로 독감 유행 정도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에 과연 그런 불일치죠. 독감처럼 그냥 생각해버릴 거냐, 그리고 경제활동을 할 거냐, 아니면 계속해서 하루에 몇 명이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거다. 이거에 대한 합의가 이제 계속 발목을 잡지 않겠어요? 영국은 이제 약간 전자 쪽으로 간 거고.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는 제일 호자 쪽인 거고. 네, 그런데 이제 국제적인 합의는 제가 볼 때 절대 영국처럼 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또 변종이 생기고, 변종이 생기고, 변이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저소득 국가라든지 이제 의료 시스템이 취약한 국가들의 사망률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다시 전 세계가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갭,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1년 반이 지난 거 아닙니까, 사실. 1년 반도 더 지났네요, 사실은. 1월부터 했으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어떤 국가별, 그리고 어떤 대륙별로의 어떤 차별화된 입장, 이런 것들에 대한 불일치가 오히려 세계 경기를 저하시키는 그 힘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어제 투자자들이 많이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디테일한 미국 증리제에 대한 소식은 박병창 부장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드리는데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이 소식을 첫 번째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소식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기업들의 주식이라든지 회사채 조달한 금액이 122조, 122조는 안 됐습니까? 네, 이게 주식하고 회사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우리 기업들이 회사채로 자금 조달하고 주식으로 자금 조달한 게 122조인데 역대 최대입니다, 당연히. 그런데 역대 최대도 어마어마한 증가세예요. 감독원 공식 자료인데요. 올해 상반기 주식회사채 발행 시적이 역대 최대인 122조 7,600억 정도인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가 된 겁니다. 무려 31조 이상인 거죠. 주식 발행이 12조 6,300억인데 증시가 워낙 호황이었던 데다가 대형급, 대역급 IPO 같은 것들이 많았죠. 그래서 우리는 IPO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 플러스 뭐가 있냐면 유상증자 같은 것들이 러시를 이뤘던 거예요. 이미 상장사들 같은 경우는. 네, 그냥 주가 좋으니까 증자하는 거죠. 증자라는 게 뭡니까? 재산자 배정도 있고 일반 증자도 있습니다. 돈도 투자 받는 거죠? 투자 받는 거니까. 증시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486%가 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다가 회사채 발행 규모도 232%가 늘었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IPO 규모만 하더라도 상반기 코스피가 4건, 코스피가 45건으로 총 3조 1,700억 규모인데 이게 전년 동기보다 197%가 는 거니까 공모 시장도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난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유상증자가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8조 3,768억. 이거는 그런데 약간 기조 효과를 봐야죠. 작년 상반기에 유상증자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퍼센테이지로만 보면 773%나는데 이건 약간 착시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고. 그리고 상반기 회사채 발행 규모도 110조가 늘어났는데 전년 동기보다 20조 이상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블랙홀처럼 우리 기업들은 주식시장 그리고 채권시장에서 돈을 빨아들였다. 왜 빨아들였냐. 주가는 굉장히 높은 거고. 그리고 언젠가 하반기 어느 틈에가는 일단 조정을 받지 않겠냐. 그래서 이 틈에 유상증자 IPO 하자 이런 수요가 몰린 거고. 금리는 반대쪽으로 올라갈 거라는 전망들을 많이 했잖아요. 한국은행이 지금 기준금리 올리는 걸 거의 명시적으로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기준금리 올라가면 실세금리 올라가니까 그 전에 빨리 조달하자. 이런 회사채 발행 수요가 몰린 거죠. 그러면 이걸 나쁘게만 봐야 되냐. 주식시장의 공급이 늘어났으니까 그거를 언젠가는 공급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느끼게 될 거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고점 부근에서 기업의 IPO 유상증자가 늘어나는 징후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과연 어디에 쓰는가가 중요하죠. 예를 들면 이게 운영비로 그냥 쓴다든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좋은 이유 두 가지가 수출이 좋고 기업의 설비 투자가 좋거든요. 그러면 조달을 해서 좋은 설비 투자를 했다면 기업의 어떤 영업 레버리지를 높이고 어떤 구조를 개선하는 데 썼다면 그건 좋은 거예요. 자기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자료는 다시 한 번 팔로우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상반기에 우리 기업들은 우리 투자자들하고 정반대의 입장. 그러니까 기업들이 오히려 자금 조달 안 하고 투자를 유가증권 시장에서 하는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큰 돈을 유가증권 채권 주식 시장에서 많이 땡겨갔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시총 상위를 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모양이군요. 요즘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 훨씬 더 강세죠. 어제도 약세 국면에서 코스피가 훨씬 더 약한 모습을 보여줬고 또 기관 연기금 이런 데서 외국인도 그렇고요. 코스닥의 순매수가 들어온다라는 보도를 한 2주 전서부터 해드리고 있었는데 코스닥 시장의 판세가 좀 바뀌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표를 하나 좀 보여주시면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도 사실 1위부터 10위까지의 업체들 주식들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견고하게 10위권 내에서 이렇게 바뀌는데 코스닥 시장을 한번 보시면 오른쪽이 코스닥 시장인데 부동의 1위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총이 17조 정도 되는데요. 이게 작년 말하고 한번 비교하고 싶죠. 작년 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4조에서 17조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EUA 격차가 워낙 컸기 때문에 1위를 버티고 있습니다마는 셀트리온 삼형제의 막내 격이죠. 셀트리온 제약은 아예 4위로 내려앉았죠. 그리고 이제 2위가 카카오게임스가 8위였던 게 6개월 만에 2위로 됐고요. 요즘 제일 잘 나가는 회사죠. 에코프로VM 2차전지 소정이죠. 에코프로VM이 3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5위도 보면 펄어비스가 9위에서 5위로 올라갔고요. CJ는 3위에서 6위로. 그리고 CJ, ENM이 보시면 작년 말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죠. 그리고 SK머터리얼도 대충 비슷한 사람이고 HLB, 알테오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1, 2, 3, 4, 5위까지가 바이오였죠. 작년 말에는. 그런데 지금 1, 2, 3, 4, 5위 중에 바이오라는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게임 그리고 2차전지 소재 그리고 여기도 게임인데요. KMW 어디 갔어요? KMW. 그건 참 오래된 얘기죠. 10위였는데? 오래됐어요. 떨어진 지가? 많이 오래됐죠. 어리게 신이 나셨어요? 아니요. 신이 난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을 사실대로 딱 명확하게 얘기해 드렸어요. 10위까지 했었구나 그래도. 10위가 아니라 잘나갈 때는 저거 한 3위, 4위 했지 않았나. 그래요? 한참 잘나갈 때는. 작년 말에도 별로 안 좋았잖아요. 사실은. 어쨌든 코스닥 시장의 바이오 일변도의 어떤 포트폴리오에서 게임이라든지 2차전지 소재 그리고 인터넷 콘텐츠 업체 이런 쪽으로 다변화되는 거는 바이오 투자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마는 전체 투자의 여건으로는 나쁜 건 아니다. 그리고 어쨌든 코스닥 지수가 바이오 지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의 비중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도 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코스닥 시장의 어떤 판세의 변화는 굉장히 억동적일 가능성이 있다. 왜 외국인과 기관이 과연 어떤 종목들을 선호하는지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의 벤치막이 코스닥에 포함이 된다. 직접 투자에 포함이 된다는 것도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의 장세를 나타내는 거 아니야. 굉장히 큰 순환매의 형태에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의 판세 변화가 굉장히 눈에 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 뉴스 3은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고요. 바로 우리 박병창 부장님 광고만 듣고 와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티비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 2 앱에서 확인해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